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친하게 지내기 싫은데 왜요? 그쪽이 싫으니까 나 어려워요 저 엑거님한테 호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나보려고요 싫은데요 거꾸로 엑거님한테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저한테 솔직해진 시간은 가요구나 그럼 도착하면 문자 꼭 보내시고요 네 왜요? 여하진 씨랑 있을 땐 방심하면 안 되겠네 아... 내 겨우신... 엑거님은 믿어도 돼요? 아 걱정했잖아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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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조심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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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